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가 과연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게 많은 지식이 범람합니다. 범람하다 보니까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납사자분들이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집을 사줄까 어떻게 전세금 대줄까 그 고민을 밤잠을 못자는데 당연히 유튜브를 있는 유튜브를 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굳이 저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를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담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정법 제 41조의 4가 금전무상대출 금전무상대출 등에 의한 이익증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간의 거래에도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여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금전무상대여 이익 이렇게 표현하고 대출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은 법률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에요. 법률용어는 모든 법률용어는 모든 법에 공통되어야 된다. 세법에만 따로 있는 용어가 쓰면 안 된다. 대출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4인간에 대출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4인간에 빌린다. 소비대차한다. 금전을 소비대차한다. 금전을 대여한다. 차입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왜 대출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전문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41조의 사회는 금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2조에는요. 재산 사용, 재산 무상 사용, 용역 제공, 뭐 이런 식에 의한 이익증이요. 그러니까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 임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또 37조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 무상 사용, 뭐 이거는 이제 담보로 또 이제 이게 담보로 아버지 담보,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본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증여하는 부분을 정해놨어요. 다. 웬만한 것은 다 이제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1천만 원 기준. 애기도 1천만 원 기준, 애기도 1천만 원 기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재산 사용, 용역 제공. 애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1억 부분, 무상 사용은 1억 부분이고 담보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애기도 이제 1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금전을 부모로부터 빌려가지고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증여를 보겠다. 이익의 증여를 보겠다. 그 다음에 이 금전하고 부동산 아닌 재산들. 재산을 또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 용역 제공 있잖아요. 임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다 이익의 증여를 보고 증여서 과세하겠다. 2조 1항이 그냥 다 증여하겠다. 이거 이익을 보면 증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증여 개념을 2조 3항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증여 개념은 그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증여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해가지고 타인의 기여에 의해가지고 이런 담보 부모님 재산으로 담보 담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이익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개별 규정을 정해놔야만 이제 과세가액을 산출하고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구조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조금만이라도 보면 다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증여로 다 과세하겠다. 그 의지를 천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얼굴이 다른 사람끼리 돈이 오고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이 가거나 금전의 무상대출 이익 증여를 왜 이익으로 받느냐. 현금을 증여를 2억을 하면 현금 증여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서 피하기 위해서 빌리는 걸로 이렇게 해줘 버린다 이거예요. 빌리는 걸로. 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현금 증여를 간접적으로 현금 증여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금전 무상대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돈을 빌려 가지고 뭐를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증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한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그러면 2013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국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아주 싫어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2013년 1월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어도 금전을 이렇게 무상으로 빌렸다. 무상으로 빌렸든지 저리로 빌렸다. 하면은 4.6%로 곱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만일 2억을 빌렸다. 그럼 2억 곱하기 4.6%를 해버리는 거고. 저리로 빌렸다. 2%를 빌렸다. 그러면 4.6% 마이너스 2는 2.6%를 가지고 2억을 빌렸다. 그러면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예?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겠다. 이 4.6%는요. 지금은 4.6%래요. 2016년부터는 4.6%고 그 전에는 6.9%예요. 2012년부터는.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에는 8.5%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시중금리가 낮아지니까 적정이자율도 계속 이런 식으로 4.6%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6%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를 하려면 4.6%로 해라. 소비대차를 하려면.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하려면 차용증 적어라. 이자 지급한 건 내놔봐라. 원금 그러면 이제 변제기가 끝났으면 원금 갚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에만 2013년 이전에는 특수관계자만 금전소비대차 하고 다른 사람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친구한테 빌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또 친구기지간에 돈을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공짜로 그냥 빌려줬는데도 이자 안 받고 빌려줬는데도 그거는 이제 증여가 아니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것도 증여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증해라. 그러면 증여를 안 봐주겠다. 하면서 입증 책임도 본인이 넘겨버렸어요. 납세자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그 본청에서 여기서 어떤 용역을 외부에다가 하나를 주려고 했는데 그 용역이 뭐냐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하기가 피곤하니까 자꾸 대법원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납세자한테 입증을 전환시켜 버리는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자라는 식의 그런 발성을 위헌적인 발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 세무 공무원 공직자로서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하지만 본인이 언제까지 그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세금 징수하는 걸로 아 그것도 세무 공무원도 직업일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아 왜 이런 과세 처분 억울한 과세 처분 부실 과세를 했냐 이거 우주히 취소해 줘야 되냐 그런 식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무사 돼 가지고는 그러면 과세 요건 입증 본인이 해 보라고 하면 성질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증 책임 전환 이런 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다 원상으로 복귀시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 과세 요건 사실은 무조건 국세청이 입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를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를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있어도 특수 관계자 아닌 사람까지도 왜 세법이 간섭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오고 가고 뭐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친척들 기간에도 돈이 오고 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익이 중요한데 그러면 둘째 어떤 거는 증여세 과세하고 어떤 거는 증여세 과세 안 하느냐 또 그것도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통념상 이런 식으로 해 놨다. 이런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법을 한다.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조세법률죄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을 한번은 개선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2008년입니까 2009년인가 그때 알기 쉬운 법령 개장 작업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재경부에서 돈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했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3.1 회계법인하고 이제 법인세 부분을 했는데 알기 쉬운 법령 규정이 뭐가 있어요. 법리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요금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고치는 게 아니고 0에 있는 거를 법으로 옮기고 규칙에 있는 거를 0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작업을 뭐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게 나는 내가 볼 때는 왜 내 책이 2008년에 세법책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조문을 바꿔버리냐 이거에요. 조문을 그러니까 무슨 법리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조문 위치를 바꿔가지고 내 책의 효용성만 없애버리게끔 뭔가가 복선을 끼고 하는 것 같다 꼭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 바닥에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 무서운 바닥이구나 그렇게 굉장히 더 심한가 이상한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왜 그런 세법 개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세법 개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하고요. 문제는 그러면 1년에 2억 한 2억 1,700만 원이니까 이게 원금이 1천만 원이 되려면 2억 1,700만 원이 계산된다고 그래요. 1천만 원 이자가 이런 식으로 무상 대출 무상 대출하고 저리로 대출한 그거를 각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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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만일 이제 6월 12일입니까 6월 12일 날 빌렸으면 2020년 6월 12일 날 했으면 2021년 6월 11일 날이 1년이잖아요. 1년이고 또 이 그 다음날 6월 2일부터 이렇게 또 빌린 걸로 해가지고 2022년 6월 1일 날 또 이렇게 받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빌린 걸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새롭게 대출한 걸로 본다. 얘기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 미만이면은 이자가 이런 식으로 무상 대출 저리대출 이거를 다 계산한 이익이 이자 이익이 천만 원이다. 천만 원 천만 원 미만이면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안 해준다 이거예요. 증여재산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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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외한다 이거예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증법 47조에 보면요. 우리가 상증법 47조에 보면은 47조 47조 이항을 보면요. 동일인한테 10년 내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는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합산 합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1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1년 단위로 대출 받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령 이제 960만 원 여기서 960만 원 여기서 960만 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천만 원이. 이쪽은 또 이제 더 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재산 과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인터넷이나 어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놓은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 960만 원이 천만 원이 미만이면은 이 96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년 내 동일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이게 증여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이 천만 원 이상일 때는 합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960만 원, 960만 원 천만 원 넘을 때부터 이제 합산해야 되는 거죠. 천만 원 넘을 때부터 이것도 이제 계속 합산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안 봐준다니까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만 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960만 원도 증여재산가액이 아니고 이것도 증여재산가액이고 이것도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니까 천만 원 이상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증여재산가액을 10년 내 동일으로 부모로부터 천만 원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을 빌리면은 빌린 거에 대해서는 증여서를 계속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대차를 입증을 했다 이거예요. 입증을 해 가지고 나 이자 소득세도 이자 그러면은 이자를 천만 원이 넘어 가지고 이제 이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부모고 부모고 애기는 자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돈을 대여를 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가령 이제 이자가 9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증여가 아니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천만 원 미만이 이 960만 원 이 사람 받은 입장에서는 비영업 대금에 비영업 대금 대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있는 거예요. 이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세 25% 지방세 2.5% 하면은 27.5% 를 다음 달 말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해 가지고 납부해라 라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또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런 피곤한 일이 생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세무사한테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뭐 신고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야죠 뭐 돈이 부족한데 집을 살 때 집을 이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취득을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자가 이제 자기가 대출을 받고 자기 돈으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으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대출을 받는 거예요. 신용대출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뭐 대출 제한에 걸려 가지고 이것도 국교부가 자기들이 이거를 심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금계획서를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 국교부 자금조달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다 통보해 가지고 세무조사 나간 거 그거에 대해서는 원천에 대해서 한번 뿌리를 흔들 필요가 있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무조사 당해 가지고 과세 처분한 분 당한 분이 있다면은 혹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복이 저는 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래도 부족하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빌린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차용을 한 거예요. 차용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증여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증여가 안 됐어. 좋다. 그러면은 부모가 여기서 이제 부모가 돈을 이렇게 대여를 해 줬잖아요. 그래 좋아. 당신은 이제 증여세가 안 나간다. 그러면 부모는 이 돈을 어디서 났느냐. 우리한테 보니까 세금 세금 이만큼 냈는데 돈을 이 돈을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나 자금 출처 하려 한다. 자금 출처 조사 하려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금 출처. 그러면 부모 나 세무조사 하려 한다. 당신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사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 가지고 증여 빠져나가서 좋아 나는 부모 그러면 자금 출처 세무조사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금 출처 조사가 세법에도 없는 용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조사 증여라는 거는 질문 조사권이 있는데 질문 조사권을 남용으로 하면 안 돼요. 목적 용도 왜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거에서 최소한도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거 그거는 권한남용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 요건이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증여서 조사하면 증여서 조사 요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무사들이 따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왜? 본인들도 과세했거든. 세무 공무원 하면서 과세하는 거에 집중을 했지. 이거를 불복하는 데 집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불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건 치열하게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해석을 하고 조문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문을 봐도 다 한글로만 보이면 불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불복의 여지는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세무조사 당하시고 과세 처분 받으셔가지고 혹 억울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